빛나는 스타 박사진의 미스타로도 성공 이야기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박사진이 이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가 눈부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끊임없는 열정 특별한 매력을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며 프로그램을 시청률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사진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열정과 특별한 매력으로 무대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다양한 아피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트로트 음악의 재능있는 면모를 선보였다. 무대 위에 박사진은 진정한 스타로서 박지현, 안성훈, 진혜성 등 다양한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의 공연에서 그의 예술적인 면모를 발휘했다. 무대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순수한 예술로 변해가며 그의 눈빛, 표정, 목소리는 모두 공연 예술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나타내었다. 미스타로 또는 트로트 음악 팬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이는 박사진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적인 참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트로트 음악 장르를 되살리고 매력적으로 만들어내어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도 상징이 되었다. 박사진은 무대에서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사랑과 연결을 위해 노래와 공연을 통해 특별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의 친절하고 성격으로도 유명하며 항상 트로트 음악에 영감을 주고 청중과 동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었다. 박사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감성적인 연주뿐만 아니라 착하고 험신적인 성격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트로트 음악 뿐만 아니라 예술적 진로를 추구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이자 선배로서도 활동하며 그의 성공은 개인적인 압작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미스터로 또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서 박사진의 연애와 예술적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박사진에게 주목이 쏠리고 있으며 그의 커리어는 더욱 활기차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트로트 가수 중에서 높은 출연료와 화려한 고급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사진이 세 번째로 공개한 주택은 그의 성공과 품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팬들과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9세의 박사진은 음악적인 재능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익과 인상적인 재산 소유로 그의 인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세 번째로 공개한 고급 주택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주변에서는 그의 성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가수형 탁조차도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름다움과 품격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박사진은 현재 가장 출연료가 비싼 트로트 가수로 꼽히며 신곡 발표 시 약 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밀 소식통의 정보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끊임없는 성공과 영향력이 연예계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박사진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영향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광고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그의 전속 광고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박사진의 다양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프로다운 업무 능력과 역동적인 마인드가 그를 이상적인 광고 모델로 만들어 제품을 창의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박사진의 성공은 그 자체로 자랑스럽지만 더 나아가 다른 젊은 음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경력은 계속해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의 세 번째 주택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공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박사진은 트로트계의 상징 뿐만 아니라 후배에게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쌓고 끊임없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간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곡 발표와 고급 주택 공개는 그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팬들의 응원 덕분에 가능한 것이며 이는 트로트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